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다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스텝스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스텝스키 4대 소설 혹은 5대 소설에 꼽히지는 않지만 도스텝스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소설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그의 유영지 생활의 수기인 죽음의 집의 기록입니다.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을 보면 비로소 죄와 벌, 카라마 조프신의 형제들 등 그의 주요 소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그가 4년간 시베리아의 유영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담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 속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고 유영소에서 10년간 생활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아내를 죽인 대로 10년의 시베리아 유영에 처해진 알렉산드르 페드로비치 고란치 거프라는 인물이 공책 속에 남긴 유영 생활의 기록을 저자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작품 속의 고란치 거프는 질투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자수했지만 제2급 노동 유영소가 되어서 10년간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케이시에 이주민으로 일생을 보낸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 죽음의 집의 기록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도스테프스키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도스토이가 후일 여주인공 카츠샤가 시베리아로 유행을 가는 소설 부활했을 때 죽음의 집의 기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참고했다고 합니다. 도스토프스키는 범죄자들이 들끓는 유영소에 들어가서 많은 충격을 받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끔찍하게 느꼈던 것은 한순간도 홀로 있을 수 있는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 속 도스토프스키의 수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유영살이를 해야 할 10년 동안 결코 한 번도 결코 1분도 나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가공스럽고 고통스러운 사실을 조금 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터에서는 항상 감시병의 눈길 아래 옥사에서는 20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있어서 한 번도 결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오직 이 일에만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었을까? 그는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도스토프스키는 4년의 행기를 마치고 1854년 2월 추록 후 형 미하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차 죽음의 집의 기록에 나올 이야기의 예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간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 시간도 혼자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마시고 먹는 일처럼 정상적인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간을 증오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독이나 전염병처럼 작용해서 이 4년 동안 무엇보다도 그것을 참는 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이 태연스럽게 내 목숨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앞에는 5년 뒤에는 4년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그가 체포된 것은 1849년 4월이고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고 그의 12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기까지 8개월은 상트 베드로 브루크의 베드로 파블로프스크 요새 감옥에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옴스크의 유형소에서 출소한 것은 1854년 2월이므로 그가 같이 했던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5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지낸 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 5년과 4년을 뒤섞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 형에게 쓴 편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을 때 인간을 증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적 감옥의 죄수들도 24시간 감시 속에 놓여 있지만 요즘 감옥의 환경과 19세기 중역 유형소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오늘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는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의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편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